목표값 찾기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목표값 찾기 1번 출제 유형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 표에서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있는 28이 800만원이 되려면 납입 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만원씩 24개월을 납입했을 때 3.5% 금리로요. 납입했을 때 744만 7천원인데 이 목표를 800만원을 모으고 싶습니다. 만기 지급액에 그렇다면 30만원씩 몇 개월을 납입을 하면 800만원이 되는지 목표는 8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값이 되기 위해서 납입 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찾아보는 기능입니다. 목표값을 정해진 28세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신 다음 현재 28셀의 값을요. 저희는 8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 값이 되기 위해서 납입 기간이 몇 개월이면 가능할까? 라고 납입 기간을 값을 바꿀 셀에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셀의 값이 800만원이 되고 싶은데요. 그 값이 되려면 납입 기간 D8셀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겠습니다. 라고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800만원의 값을 찾았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납입 기간이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값 찾기 2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서초점의 냉장고의 판매 총액이 현재 9,600만원인데요. 1억이 되려면 판매량이 몇 대를 판매를 하면 1억이 될까? 라고 값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의 예측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고 20셀의 값이 1억이 되려면 1억에 해당한 값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되기 위해서 값을 바꿀셀 판매량 현재 30이라고 되어 있는 D10셀을 선택하시고요. 소식이 입력된 판매 총액의 값이 1억이 되려면 판매량은 몇 대면 이력이 될까요? 라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네, 값을 목표값 찾기 상태라고 값을 찾았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출판사 판매현항표에서요. 실 판매 금액의 평균이 21셀이 2천만 원이 되려면 골드 회원 할인율이 현재 30%인데요. 몇 퍼센트로 하면 2천만 원이 될까 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 탭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고 이 21셀의 값이 2천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값을 바꿀 셀에다가 현재 골드 회원 할인율이 있는 30%를 선택하시고 C13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할인율을 30%가 아니라 27%로 할인율을 조정하면 실 판매 금액의 평균을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값을 찾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